고춧가루 고춧가루 미니바나나 아니에요? 네 미니바나나는 아니에요 조금 미니 약간 너무 크면은 물려 애들 싫어하잖아 잠시만요 엄마 옆으로 와 어? 이걸로 드릴게요 이걸로 어 같이 가야되지 엄마 엄마 보새이야 보새 이쁘다 엄마가 왔다 응 이쁘지 왜 터트려? 우리 옛날 그거 같지? 우리 송사는 부러져있단다 우리 송사는 부러져있단다 이쁘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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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이범나나 빨리 떡은 그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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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.. 초코네 고춧가루 고추 육기 생강 집 가서 먹어야 하니까 집에 가서 먹을 거라면 아예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? 들고 가야 하나요? 어떻게 포장해주세요? 동쪽에 넣어도 소금 소금 시장 소금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